열흘째 계속된 폭우로 큰 피해가 난 중국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초강력 토네이도가 강타했습니다. 고속도로 요금소가 마치 종잇장처럼 찢겨나갔습니다. 베이징에서 임상범 특파원입니다. 거대한 회색 구름이 빠른 속도로 다가옵니다. 초강력 토네이도에 차량은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토네이도가 강타하자 고속도로 요금소는 마치 종잇장처럼 찢겨나갔습니다. 성안대가 하나 없을 정도로 완전히 초토화됐습니다. 열흘째 계속된 폭우는 중국 남부에서 북부지방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랴오닝성과 허베이성의 주요 도시들은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수만 명이 고립됐고 상사태도 속출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태풍마저 올라오고 있습니다. 남중국해에서 북상 중인 3호 태풍 미리네는 오늘 중으로 하이난성에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초속 25미터의 초강력 태풍으로 여객선과 항공기 운항이 중단됐습니다. 올여름 중국을 강타한 집중호우로 300여 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됐고 150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게다가 폭우가 휩쓸고 지나간 남부지방에는 체감안도 50도에 달하는 가마서또이가 찾아와 주민들은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SBS 임상범입니다. ս fem C ս